아 주민 살았구나 아 아직 스톤이 많이 남았어 아 몰랐네 엄청 많이 남았다고? 아니야 종장이 몇화까지 있는데 뭘 얼마나 남았지? 야!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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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리바이반장이야 어 잠깐만 이쁜이 이쁜이한테 가야돼 여신한테 가야돼 크리스타 내가 왔어 자 일단 얘부터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구해줄게 자 거미인간 죽이고 어! 어! 큰일났다 됐어 아 이거 진짜 리바이로 해야되네 야아아아아아 우와 아 잠깐만 가스가 없잖아 이것도 채우고 이건 PC로 나오면 안되지 PC로 나오면 슬퍼 알았어 내도 물어내란 말이야 됐어 크리스티나 합류 자 보호받고 합류안하네 여기서 물자를 찾았대 어 사용해달래 오케이 어 크리스타 전장에서 일시 퇴감 이런 젠장 혼자서 싸우란 얘기야 얘를 내리고 뒤로 죽어 아 더이상 더이상 없구나 아 더이상 그 칸이 안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 갈고 오케이 아우 저 행종이 새끼 저거 걸어오는 폼바 어 크리스타 이거 어 밀당바 기다려 오빠 간다 와 일론 뚫리기만 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리바이병장이야 어 간다 어 잡혔어 오케이 칼날이 더이상 없어 하지만 할수있어 칼날 없이도 해보겠어 오케이 자 크리스타 들어왔다 도와서 자 체력채우고 자 주민들을 구해야되는데 아 저기있네 어 근데 야 저기는 메인쪽인데 어떻게 해야되냐 저 좀 이따 구하자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지금 거인을 구하면 메인을 깨야된다고 아 거인은 구한된다 사람을 구하려면 메인을 깨야된다고 에이씨 갈게 기다려 제가 왔습니다 기다리세요 오케이 어 누가 또 SOS야 아주 멍청한 놈 저거 안 돼 크리스타는 내 여자야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어 어 나까지 고마워 크리스타 가자 둘만의 합동호인 간다 간다 야르 이 자식들 야 이 자식들 이거 쥐들끼리 보호막을 치고 있어 입체기동이 끊어져 아 그리고 아까 그 느낌표가 그거네 거기에 뭐 거인이 있다라는게 아니라 거인이 있는데 구해야되는거야 그냥 구하는 지역에 느낌표가 뜨는거 시발 어 미안합니다 어 출발 아 아 아 너무 했다 근데 걔만나 너무 많아 어 이제 잡히면 안 돼 어 이제 잡히면 안 돼 어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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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갈뻔했다 경지라야 뭐야 저게 왜 안들어가지? 나이스 크리스타 거의 완전 살인데이트네 이거 둘이서 아 칼이 없구나 오케이 자 가야 돼 가야 돼 사샤 구하러 가야 돼 사샤 내 여자 구하러 가야 돼 어 잠깐만 구하기 전에 가스 좀 보충 여기 엄청난데 여기 와 와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왜 안되겠어 이 자식들 좀 어우 머리로 막아버리네 저걸 어 안 돼 사자 사자 아 아 진짜 흥분했네 나 진짜 게임하다가 아 어 어 어 어 잠깐만 사샤 안 돼 사샤 이렇게 해 자식들 으아아아 아니 나 사샤는 왜이렇게 잘 걸리냐 아 사샤 못 구했어 아 너무 그렇다 아 네 네 네 네 아니었는데 간지 잠깐만 주민 먹으러 간다 저 거인이 한명 저 죽여야돼 됐어 아 저 주민 두명이나 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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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맞다. 리바이 공조에서 칼을 갈 수 있다 했지. 됐어. 잠깐만. 저기 주민이 더 위험해. 저쪽 가서 구해야겠어. 거의 먹힌다. 거의 먹혀 지금. 기다려 기다려. 야 멍청아. 보이는데 왜 일로 와. 주민이 먹히려고 환장인데. 어? 잠깐만. 저 밑에 쪽도 위험한데. 어떻게 해야돼. 아 나물 걸렸어. 그렇지. 한 명 제거. 어우 주민 지키는 게 만만한 게임이 아니구나. 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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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 다 죽였어 오 큰일났다 템없어 아 여기 하나있다 이거 가지고는 안되는데 아 잠깐만 아 됐어 됐어 아 주네 주 됐어 이정도면 충분하겠는데 아이고 이제 얘가 오면 돼 주민아 주민아 일로 오면 돼 어 일로 오면 돼 일로 오면 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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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없어진거지 주민이 들어가면서 내 세명밖에 못고 있겠어 설마 그쵸 됐다 됐다 어 사샤 살아있어 어 어 뭐야 킹쿵 아냐 서린이야 서린이야 이츠 서린이네 서린 어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어 가자 가는 길에 템 먹으면서 가야겠어 안 되겠어 쟤는 한 번에 못 죽일 것 같애 야 다 말해주면 재미없잖아 조용히 있어 자 애니토론 스포 강태 블랙 들어갑니다 일단 얘부터 그래도 지금 뭐야 어 비했으면은 아 이제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사샤가 있었으면 얼마 좋았을까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사치를 좀 부리자 사치를 어 일단 얘깐 죽이고 이제 보수를 싸우기 전에 아이템을 다 확실하게 갈아 놓고 풀로 싸워야겠어 자 거의 이제 보수인데 간다 자 간다 얘가 털이 많아가지고 화염병이 약점이라는 건가 우와 체력 개많다네 아 짐승거인의 각 부인은 채모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거의 데미지를 줄 수 없습니다 일단 아이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채모를 파괴합니다 아 뭔지 알았네 쉴드 게이지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데미지 줄 하는 거네 왁싱작업 그러네 털 밀렸네 거의 어 야 털이 아예 싹 밀리던가 듬성듬성 났어 이거 어 불쌍해 아 잠깐만 아 이거 화염병화 어 출발 나 어딨냐 나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이바이가 참 세긴 세 애가 자 회복량 먹고 어 뭐야 쟨지 다시 저로 경직 있는 거 보니까 불안하다 아 칼 들어가네 됐다 이제 됐네 아 이것도 화염병 던져야 되는구나 어 안맞았다 빗목 저쪽은 뒤에서 던져야 되나보다 가만있어봐 와 이치 아 안돼 여기다 던지면 안돼 지금이다 그렇지 목 됐다 목 됐다 목 됐다 목 됐다 이치 아 유미르 앞으로 저 거인은 조마문 방송에서는 설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뭔가 포스가 설인이야 자 가장 중요한 신규 장비 개발 자 가장 중요한 템 보급 현황을 봅시다 제발 어 1급 철 특급 범용 배치사 고급 목재 그렇지 드디어 나왔어 좋았어 좋아 초경제 스틸까지 아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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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포 논호해 스포 논호하고 싸우지마 얘들아 꼭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자 뭐 강화되러 볼까? 얘들아 나대지마 니들 유레카도 딱 보니까 개발해서 뭐 안한거 보면은 저거만한 장비가 없는거야 자 간다 어 무라쿠모 해야된다 그랬는데 거대 결정이 없네 예리도가 더 높아가지고 이걸로 가야되는데 레어메탈 이건 할수있네 상급옥철 여긴 안쓰이고 어 상급옥철 여기쓰이네 아 이러면 이거 강화하면 안돼 부위파괴해서 나온다고 좋은거 좀 나왔으려나 어 현재 소유 50개 있는것들 나오네 어 레어메탈 어 레어메탈 그렇지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레어메탈 이거 중간에 칼집에 쓰이지 않았나 여기에 어 레어메탈 오케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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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소지 10개 70개 있는데 못하는거 뭐였어 레어메탈 때문이었지 대기 뭐지 좋았어 두개 두개 경량와이어 경량와이어 가스량 가스압 30씩 올라가고 자 강화 됐어 어 잠깐만 한번 더 할수있네 고급 레어메탈 어 야 개좋다 이거 그냥 강화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만큼 뭐 더 좋은거